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업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올해 상반기에 기록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서 세 번째를 기록한 것인데요. 과연 현대차의 질주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 이것이 또 주가의 상승으로도 그대로 옮겨 붙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계 중에 판매량이 상반기에 3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정말 현대차 요즘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응원하고 싶은데요. 상반기에 329만 9천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도요타 그룹 워낙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도요타 그룹이 513만 대를 팔았고 그 이어서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400만 대를 팔아서 각각 1위와 1위를 했고 현대차가 329만 9천 대로 3위, 글로벌 3위를 했고 이건 처음입니다. 사실 글로벌 3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 처음이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현대차 다음으로는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니싼과 미쓰비시가 결합한 르노 니싼 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314만 대로 아래로 추격하고 있고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인 그룹이 합병한 스텔란티스 그룹이 301만 대 그리고 미국의 GM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차가 5위에서 원래 5위였거든요. 3위로 치고 올라간 것이 2012년 이후에 미국 포드를 제친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현대차는 신차 출시를 계속하면서 앞으로 시장 장력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미국에서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6가 판매에 돌입하고 10월부터는 미국 공장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12월에 또 미국에서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제네시스가 GV70 전기차 등이 생산에 돌입을 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선다는 거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EV6GT를 3분기 중에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 합쳐서 연말까지 이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에서 친환경차를 전년 대비 30% 이상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이고요. 사실 시장 상황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꺾이기도 했었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한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상반기에 어쨌든 상반기에 국한된 기간이긴 하지만 글로벌 탑3 판매에 올랐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정말 경사 같은 일인데 이 비결은 뭘까요? 신차에 대한 좋은 호응도 있는 것 같고 전기차가 잘 팔리는 건가요? 뭘까요? 사실 테슬라가 많이 팔았을 때 그때 비결이 반도체였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사실 차 지금도 인도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한정된 반도체 공급량을 최적의 생산 라인에 배치한 덕분이다라고 이 시기에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도 사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판매량이 감소를 했어요. 5% 정도 줄었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더 많이 줄었다. 두 자릿수대로 빠진 데도 있거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견연동기 대비해서 16%가 하락했고 르노미산 미스지시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17%, GM 같은 경우는 18%나 무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수익성이랑 대기 수요, 생산 효율 같은 걸 고려를 해서 최정의 생산 라인에 반도체를 공급했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고 있다는 것도 다른 경쟁사와 대비해서 차별점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반도체를 파는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생산을 빨리 사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사가는 게 중요한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도 강하고 공급도 안정적이고 의사결정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덕분에 반도체를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네시스가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친환경 시장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만 해도 미국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2만 5천 대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반기 기준으로 최다 판매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도체도 워낙 잘 공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잘 했고 제네시스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반도체도 원활하게 지금 공급을 해서 적재적소의 차를 만들고 있고 새로운 브랜드들도 시신차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앞으로가 이제 또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주가에 어쨌든 주가는 미래를 끌어다가 당겨 쓰는 주가의 흐름이니까 미래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디밸루이션 됐던 것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대행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최근에 하반 경기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 전기차도 의외로 많이 팔고 있고 시장 장량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지난주에 최근 의사결정한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로봇 인공지능 연구소를 미국에 지금 설립을 하고 국내에는 소프트웨어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규모만 해서 1조 원 정도의 지분 투자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인스튜트라는 미국의 연구소를 차리는데요. 한 5,500억 원 정도의 현대차 그룹의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마크레이버트가 이 연구 소장을 맡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AI 쪽에서 이제 로봇 AI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그리고 요즘에 미래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에러가 해결이 되고 성능이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했던 그 하드웨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미래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현대차 그룹이 포티투다시라고 국내 스타트업인데 이 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여기도 한 4,500억 중반대로 지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SDV,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을 기술을 개발하는데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또 힘을 쏟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시작, 방향성은 잘 설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여기서 어떤 실적들이 나오고 어떻게 또 이렇게 R&D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신차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고요. 현대차는 상승, 기아는 하락.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모듈 부품 자회사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한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오늘 모비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현대 모비스가 5%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을 함께 한 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